지지난주 영상에서의 코드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좀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두루뭉실하게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 한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시죠. 맨 위처럼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src 디렉토리에 main.js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src 하위에 view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views 디렉토리에 index.js랑 module-a.js 이렇게 파일 두개가 있습니다. 이제 main.js에서 다른 모듈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듈 A 파일을 불러오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ECMA 스크립트 모듈을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포트 구문을 사용을 하면 되죠. 필요한 걸 부르고 해당 모듈 경로를 적어줍니다. 딱히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index.js 파일을 불러오려고 할 때는 어떨까요? module-a 이 파일처럼 index.js 파일도 이름을 이렇게 views slash index.js 이렇게 명시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index.js 파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맨 아랫줄처럼 인덱스를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냥 views 경로에서 불러온다고 하면은 알아서 인덱스.js 파일을 찾아서 불러와준다는 거죠. 이렇게 인덱스라는 파일 이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조금 특별하게 취급이 됩니다. 분명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index.js 파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파일 분리해서 모듈 만들고 코드 작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모듈 임포트 할 때 가능하다면 직접 모듈 파일을 바로 불러오지 않고 index.js 파일을 이용해서 모듈을 임포트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구성이랑 비슷한데요. src 디렉토리에 main.js가 있고 이 파일이 코드 실행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views 디렉토리가 있고 그 하위에 파일이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카드 그리드 뷰랑 카드 컴포넌트 그리고 인덱스.js 파일입니다. 옆에 그림처럼 카드 그리드 뷰는 이렇게 그리드 형태의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드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이 바로 카드 컴포넌트라고 해보죠. 이 카드 컴포넌트 UI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일을 별도로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views 디렉토리에 있는 인덱스.js 파일에서 이렇게 카드 그리드 뷰를 임포트를 해서 그대로 다시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main.js에서는 views에 인덱스.js에 있는 카드 그리드 뷰를 불러다가 그려줍니다. 인덱스.js를 이용한다는 건 대략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뭐 얼핏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main.js 파일에서 바로 views 아래에 있는 카드 그리드 뷰 이걸 그대로 불러다가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번거롭게 인덱스.js를 먼저 한번 불러다가 그걸 또 다시 익스포트를 하고 main.js 파일에서 인덱스.js를 통해서 카드 그리드 뷰 클래스를 불러다가 사용을 하는 걸까요? 다른 부분은 지우고 이렇게 파일 디렉토리 구성 자체만 가지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이건 다른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프로젝트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 코드를 처음 보는 입장이라고 한번 해보죠. 인덱스.js 파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코드 실행은 main.js에서 할 겁니다. 그럼 main.js 파일에서는 무언가 views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뷰를 가져다가 쓰겠죠. 그런데 파일이 두 개가 있네요. 카드 그리드 뷰라는 게 있고 또 카드 컴포넌트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이 생깁니다. 이걸 둘 다 가져다가 쓰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 불러다가 쓰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카드 컴포넌트는 카드 그리드 뷰에서만 쓰이고 바깥에서는 전혀 사용할 일이 없는데 파일이 구조만 보고서는 카드 컴포넌트가 밖에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main.js에서 바로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main.js 파일을 열어서 코드를 직접 뜯어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그나마 views 상위 디렉토리에 main.js 하나뿐이라서 간단하지만 main.js 말고 파일이 좀 더 많았다면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index.js 파일을 두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기서 index.js 파일을 사용한다는 건 밖에서 모든 모듈을 index.js 파일을 통해서 불러온다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index.js 파일이 없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파일 구조만 보고서는 카드 컴포넌트가 밖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main.js나 상위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열어서 확인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index.js 파일만 열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index 파일을 보면 어떤 게 바깥으로 익스퍼트가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자바스크립트다 보니까 index.js 파일을 사용하더라도 뭐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직접 모듈 불러온다면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건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 사람이 할 일입니다. index.js를 어떻게 사용할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을 불러오려고 할 때 무조건 index.js 파일을 통해서 불러옵니다. 두 번째, 같은 디렉토리 혹은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모듈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꼭 필요한 모듈만 추려서 index.js에 명시를 해줍니다. 딱 이렇게 두 가지 규칙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 파일이 몇 개 없을 때는 사실 이 차이가 크게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 개수가 수십 비단이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index.js를 이용해서 각 모듈의 스코프, 그러니까 사용 범위를 명시를 해놓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index.j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index.js 사용법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index.js 파일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